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LC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9월 20일 시험을 대비해서 D-1 파이널 특강을 진행을 할 텐데 제가 매달 홍지원 선생님하고 더불어 파이널 특강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또 이 수업을 듣고 다음날 시험을 잘 보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좀 도움이 되는구나, 유익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내일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LC하고 RC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RC는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LC는 비슷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떤 문제를 하나 제가 예상을 해서 맞추기보다는 전반적으로 1번부터 100번까지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약간 좀 길잡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이 가까이 오면 RC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LC감이 많이 무뎌져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험치기 직전에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Part 1은 이런 걸 들어야겠구나. 또는 Part 2는 이렇게 접근해야겠구나 하는 전략만 여러분이 갖고 가셔도 시험장 가셔도 훨씬 실력 발휘하기가 쉬우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좋지만 각각의 Parts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최근의 경향은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알고 가면 실력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해볼 거고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되겠지만 집중을 하시면 서너 시간의 수업을 듣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하고 수업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문제 풀 때도 실전처럼 여러분이 내일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신다면 아주 좋은 예행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봐드릴 건 Part 1인데 보통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8대 2다, 7대 3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8개나 7개는 깔아주는 문제지만 2개, 3개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토익은 전반적으로 전략 후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앞쪽은 좀 쉬운데 뒤쪽을 어렵게 주기 때문에 이걸 시간차 공격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앞쪽을 쉽게 줘서 마음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흐트러뜨린 다음에 안심하게 한 다음에 뒤쪽에서 난이도를 강하게 줘서 더 어렵게 한다는 건데 보통 우리가 8번부터 10번까지 문제에서 난이도 어려운 게 한두 개 걸리고요. 또 1번부터 5번 사이에 갑작스럽게 하나 정도가 좀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는데 Part 1에서 문제가 까다롭다는 건 결국 그거겠죠. 전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명사나 동사가 들려서 멘붕이 오게 하거나 아니면 영국식 발음 같은 게 강하게 들어가서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울 때, 만점 전략을 세울 때 첫 번째 전체 문장을 다 듣고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내일은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요. 세게 발음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문장을 들어보면 나중에 문제 풀면 알겠지만 명사, 동사를 굉장히 세게 발음을 하는데 얘가 바로 사진에 나오는 사물들의 명칭 얘가 사람에 관련된 동작이거든요. 결국 Part 1에 있는 사진은 이 두 가지 동사 갖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여러분, 그러니까 동사, 명사 이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니까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도 충분히 OX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좀 봐드리면 Part 1 문장 구조는 명사, 동사, 명사 이런 구조로 가지거나 아니면 명사, 동사, 전명구의 구조를 가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앞에 있는 거를 어렵게 주기보다는 이 뒤쪽에 있는 동사하고 명사를 좀 어렵게 주거든요. 이 두 개를 듣고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는 거 두 번째, 가끔 전체사들 중에 장소의 전체사라는 게 있습니다. 위다, 언, 옆이다, 비사이드 이런 걸 갖고 사물문제에서 조금 까다롭게 할 수가 있어서 위, 오버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를 익혀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 구조 안에서 동사 명사 특히 뒤쪽에 나오는 걸 잘 들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동사들 중에서 특히 이렇게 수동태와 수동진행형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 한두 개 정도는 많이 아시죠? BPP는 상태 이미 정지가 된 거죠.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 여기 being을 넣으면 이게 진행의 느낌이 들어가요. 우리가 수동진행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쓰겠죠. 차가 주차가 이미 된 거죠. 이렇게 수동태가 되면 정지예요. 딱 서 있는 거지. 특히 점수세가 낮으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고 두 번째, 여기다가 being을 집어넣으면 자동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입니까? 주차가 되어지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딱 주차가 된 게 아니라 정말 지나가는데 막 차가 주차하려고 나한테 오는 거야. 이렇게 움직여주면 being, pp를 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 being을 듣게 되면 뭔가 사진에 pp하는 동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being parked 그러면 사실 주차가 되어지는 중이고 예를 들어서 문이 닫혀있다 그러면 이미 닫혀있으면 be closed를 쓰지만 어떤 건 사람이 나와서 문을 닫으려고 해. 그럼 뭘 쓴다고요? be being closed를 씁니다. 보통 책에는 그렇게도 나와요. be being pp가 답이 되려면 웬만하면 누가 나온다? 사람이 나와야 돼요.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금 고난이도 문제이긴 한데 사람이 없어도, 동작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be being pp가 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역대 시험에 나왔던 게 be being displayed.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 좀 헷갈릴 수 있어서 할까 말까 하는데요. 잘 나오진 않아서. 이렇게 쓰면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하자면 진열이 되어지고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진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예외적으로 얘랑 얘랑 같아요. 얘랑 얘랑. 둘 다 진열이 되어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토익에서는. 그래도 헷갈리는 거고. 두 번째는 be being cast라고 있어요. 그림자가 드리워지다 라고 할 때 쓰는데 얘도 be being cast라고 써도 그림자가 막 드리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림자가 저 있는 상태를 하더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예외적으로 being이 들어가도 사람도 필요 없고 동작도 필요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being pp는 가능하면 동작, 사람의 동작이 나와주는 게 좋다는 거죠. 상태와 동작 구분하는 거. 얘는 상태, 얘는 동작. 머릿속에 지금 입력시키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 be being pp의 being은 동작이 필요한데 얘랑 얘랑은 예외구나. 그렇죠? 세 번째. 오답 소거법. 이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이 넘쳐서 A, B, C, D를 다 듣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답 위주로 접근하기보다는 토익은 오답 위주로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풀 때 이렇게 푸셔야죠. O, X, 3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유리하냐. 출제자가 보기 4개 중에 2개를 어렵게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어렵다면 어려운 건 세모를 하고 나머지를 3개 가려낸다면 몰랐던 얘가 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시험장에서는 O, X, 세모를 잘 활용합시다. 문제지 하셔도 돼요. 문제지 옆에 O, X, 세모하는 거 갖고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지 여백을 잘 활용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보기 하나는 제거를 하자. 3개의 보기만 갖고 싸우시면 되고요. 오늘 문제 3개를 준비해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 포인트를 잘 생각합시다. 전체 문장보다는 명사, 분사 전체를 다듬고 풀기보다는 O, X, 세모 마지막으로 빙이 들어가 있는 보기를 어떻게 제거를 할 거냐. 그게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세 문제를 풀어보는데 화면을 보셔도 좋지만 출력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음원하고 아, 이건 알려드려야겠다.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파일에 음원 있죠. 음원이랑 해설 그 다음에 핸드아웃 내일 시험 치료 가기 전에 당일날 아침에 음원 같은 거 이미 어제 했던 거 한번 들어주면서 가면 감 유지하거나 하는데 그게 좋거든요. 이거 어디서 다운로드 받냐면 영단계 홈페이지에 가시면 권옥영 선생님 저죠. 저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학습 자료실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아, 9월 20일 대비 D-1 특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푸셔서 음원이랑 해석에 대한 핸드아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핸드아웃도 출력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문제 일단 세 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OX3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A woman is hanging up some clothes. B Clothes have been piled on the display table. C A cart has been filled with many items. D A woman is holding her shirt.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Equipment is being arranged in the laboratory. B A man is handling glass beakers. C A woman is peering into a microscope. D Protective goggles are left on the desk.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Plates are being arranged on the table. B The sliding patio door is being opened. C The glasses are arranged upside down. D Some boats are approaching the pier. 3번 사진 같은 경우 원래 사물 사진이 좀 어려운데 이게 답이긴 한데요. 근데 핸드아웃상으로 이게 잘 보였을지 지금 화면으로 보면 보이는데 그래서 결국 사진을 한번 보는 것보다는 보기를 들으면서 계속 봐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총 5번을 본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한번 보고 A 듣고 보고 B 듣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죠. 1번부터 갑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하셨는지 점검을 해볼게요. A A woman is hanging up some clothes. 여기서 보통 우리가 3의 법칙이라고 해서 보통 3개를 들어요. 딴 딴 딴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아까 뒤쪽에 있는 2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A 한 번 더 A woman is hanging up some clothes. 그러니까 워먼은 당연히 워먼이고요. 중요한 건 뭐가? Hanging up에서 틀립니다. Hanging up은 매달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거 들고 있는 거지 매달은 게 아니거든요. 보여드리면 굳이 다 안 들으셔도 A woman 얘는 됐고 이제 떨어지고 Hanging up 하는 순간 탈락.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으면서 바로바로 제거하셔야 되겠죠? 옷은 당연히 맞는 거지만 이 동사가 결정적으로 틀린 거예요. 두 번째 B 이런 건 이제 사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세 개를 다 들어야 되긴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게 들으셨나요? 세게 들리는 거 갈게요. 클로즈 평소 연습을 잘 안 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클로즈 옷이 두 번째는 piled 그러니까 이게 다 들리는 게 아니라 클로즈 명사 때려주기 떨어져요. have been piled on the display table 이렇게 들어가는데 굳이 이것까지 안 들어도 여기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계속 틀린 건데 파일이 무슨 뜻이냐면 stack하고 같죠? 무슨 뜻? start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면 옷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쌓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being이 없는 수동태는 대부분 상태 그런데 이게 쌓여있는 게 아니라 걸려있기 때문에 piled에서 x입니다. 세 번째 see a cart has been filled with many items 한 번 더 들을게요. see a cart has been filled with many items 세게 들으셨어요? cart 카트가 아니죠. cart 카트가 카트 있어요. 합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illed 이거 들려야죠. fill은 가득 차있다는 뜻인데 지금 카트에 차있는 게 없어요. 안 보여요. 계속 동사가 틀린 거예요. a cart 이건 맞고요. 알 다음에 티바람이 약하고 has been 뚝 떨어졌다가 filled 이거 올라가는데 채워져 있어요. 가득 채워져 있어요. 위도 뚝 떨어지고 many items 아이템이 여기 있지 채워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x입니다. 그럼 이제는 끝난 거예요. x x x니까 무조건 안 들어오는 누가 기침을 해도 d예요. 그러니까 맞죠? a woman holding 잡고 있어요. a shirt 잡고 있잖아요.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홀딩은 답이 되게 잘 되는 표현이에요. 좋습니다. 2번 실험실 그림 토익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거 알아두세요. 현미경 현미경은 영어로 microscope 이라고 씁니다. scope은 렌즈 광학 렌즈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혹시 micro라는 단어 아세요? micro는 작다는 거. 작은 걸 보는 렌즈니까 이게 현미경이 되고요. 반대는 텔레스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함정으로 잘 나오는데 텔레는 멀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뭐 있을까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하면 텔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텔레토비 이런 거 보셨어요? 텔레토비 제가 재현을 하고 싶지만 다음 날이 시험이라 재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재현하기는 힘들고 제가 어렸을 때 무슨 보라돌이 이런 거 있었어요. 텔레가 멀다라는 뜻이에요. 텔레토비는 멀리에서 온다라는 외계인 어쨌든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망원경이 됩니다. 두 개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 또 마이크로폰이라는 것도 헷갈리게 돼요. 폰은 음성하고 관련이 있어서 작은 소리를 크게 해주는 마이크 이걸 우리가 흔히 마이크로폰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좀 헷갈리게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가그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이런 기본적인 명사들 동사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이 A에서 되게 중요한 건 영국식 발음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영국식 발음은 방법이 없는 게 따로 외우셔야 돼요. 미국식하고 사운드가 틀려서 저도 토익하면서 미국 발음만 듣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토익 처음에 영국식 들어왔을 때 고생을 좀 했거든요. 영국식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까 커뮤니티 말씀드렸는데 무료 강의 보는 게 있거든요. 제 페이지에 6개인가 그 중에 6번째 강의를 보시면 영국식 발음 공식이 나와 있는 무료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 시험 전에 보시면 내일 시험에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보고 조금 시간이 있다 그러면 영국식 발음 공식에 대한 특강이 있어요. 무료로 듣는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 한 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인데요. 지금 안 들리면 모르는 거죠. 단어가 약한 거예요. equipment, 장비입니다. endermity가 약해요. equipment, 장비가 장비 맞죠? being, 동작, arranged 여기서 물론 X거든요. 왜냐하면 정돈 정리하지 않으니까 이거 발음이 arrange가 아니라 arranged 이렇게 발음이 돼요. 더 중요한 건 얘인데요. 이게 실험실인데 물론 여기서는 여기서 X지만 단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발음은 laboratory 이게 앞에 강사가 있어요. 실험실 이게 미국식이라면 영국식은 이게 발음이 laboratory 강사가 뒤에 있는데 이 사람처럼 발음하죠. laboratory가 아니라 arranged in the laboratory laboratory 이렇게 영국식 그래서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광고라고 할 때 advertisement잖아요. 근데 영국 가면 약간 advertisement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아시는 스케줄은 schedule 이런 것도 있고 꽃병이라고 할 때 waste는 영국 가면 vase 이런 거 있거든요. 저도 토익하면서 다 외운 겁니다. 그래서 실험실은 두 가지예요. 같이 해볼까요? 실험실은 미국에 가면 laboratory 영국 가면 laboratory 강사가 뒤쪽에 걸리기 때문에 구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B A man is handling glass beakers 한 번 더 할게요. A man is handling glass beakers 세계 들으셨어요? man, 남자가 handle, handling은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만지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게 없어요. 결정도 A man is handling glass beakers 근데 알바른 빠져서 약간 beakers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실험실에서 쓰는 beaker 있잖아요. 근데 beaker가 지금 없어요. 사진에 없는 사물이 등장하면 당연히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 C C A woman is peering into a microscope 이거 어렵다. 다시 갈게요. D C A woman is peering into a microscope 어떻게 생겨냐면 woman, 여자가 근데 여기서 이제 멘붕이 peering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틀리는 거라서 평소에 펄트원을 공부할 때 명사, 동사들을 정리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계속 지금 커뮤니티 말기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이거 음원 올려놓겠다고 했던 학습 자료실에 가시면 제가 펄트원에 잘 나오는 표현들을 따로 정리한 자료로 올려놨어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펄트원은 이 명사, 동사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상황별로 정리해놓은 걸 맨 위에 올려놨거든요. 2015년 버전으로 새로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내일 시험장 가기 전에 한번 눈으로 보고 음원도 있거든요. 귀로 한번 들어주시면 원 열 개가 조금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야구 같은 거 얘기할 때 1, 2회만 잘 넘기면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구에서 1회에 해당하는 게 실제로는 펄트원입니다. 근데 꼭 원에서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기 자료실에 가셔서 자료도 좀 다운로드 받을게요. 지금 중요한 건 내일 시험이니까. 오케이? 계속 갑니다. 세 번째. 네. 아, 세 번째를 안 했군요. 다시 세 번째. A woman is peering into a microscope.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 거냐. 아까 제가 마이크로스콤을 알려드렸죠. 현미경이고 워먼은 맞는데 이 단어로 알 거냐는 얘기죠. A woman is peering into a microscope. 이게 보다예요. 그러니까 보다라고 할 때 looking 이런 거 쓰면 되는데 looking into 해도 되겠죠. 근데 조금 더 어렵게 하려고 peering을 쓴 건데 이거 말고 보다라고 할 때 응시하다 자세히 보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게 stare 이런 것도 있고요. stare gaze 이거 두 번 외워봅시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looking 같은 게 아니니까 peering 보다 staring 보다 gazing 보다 특히 이거 많이 나와요. gaze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A 시험장에서 좀 유리해질 거고요. 네 번째. D protective goggles are left on the desk. 세 개 들었죠. protective goggles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맞는데 보호용 거글은 left에서 틀리죠. 아 left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착용되고 있는 착용이 이미 되겠죠. 그 다음에 데스크 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여기서 X 여기서 X 세 번째로 갑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게 3을 그리는데요. plates are being arranged on the table A plates are being arranged on the table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꼭 들으셔야 될 게 플라이치 이런 게 아니라 접시는 당연히 있고 비잉이 들리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이 잘 봐야 돼요. 비잉이 들려요? A plates are being arranged on the table 비잉이 들려야 돼요. 이게 비잉이 없으면 맞는데 있어서 틀리는 거거든요. plates 접시들이 are being arranged on the table 분명히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걸 빼야 돼요. 그래야 상태가 되는 거고 저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와서 접시를 정리를 해주고 있어야 되니까 저 비잉을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B The sliding patio door is being open 한 번 더요. The sliding patio door is being open 아주 쉽게 하자면 being만 들어도 X예요. 왜냐하면 동작이 없어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 알아둘게요. 슬라이딩은 옆으로 이렇게 여닫는 게 슬라이딩이거든요. 파티오는 야외 테라스 테라스로 나가는 미다지 문이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문이 없어요. 문에서 X 하시거나 being에서 X 하시거나 그렇죠? 그럼 C C The glasses are arranged Upside down 어렵다. The glasses are arranged Upside down 세 개 들으셨어요? 3의 법칙 첫 번째 Glasses 글래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Arrange 정돈이 잘 돼 있죠? The glasses are arranged 그 다음에 Upside down 이게 뭐냐면 위아래가 바뀐 거예요. 위쪽이 아래로 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놓여있는 게 아니라 컵이 거꾸로 놓여있으면 Upside down 제가 물구나물 쓰고 있으면 제가 Upside down 괜찮아요? Inside out도 있어요. 안에 있는 게 밖으로 튀어나오면 Inside out 옷을 내가 뒤집어 입고 나와 그러면 Inside out 안에 게 밖으로 보인다 그래서 가끔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치매가 오는지 가끔 있습니다. 속옷을 거꾸로 입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깜짝 놀라요. 상표가 와 Inside out이구나 Upside down 하면 진짜 바보가 되지 셔츠를 내가 거꾸로 입고 오면 바보 같겠지만 그 정도 상황은 아닌데 가끔 Inside out은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계속합니다. D D Some boats are approaching the pier 세 개 들으셨어요? 보트가 없어서 아 보트가 있긴 하구나 여기 있구나 Some boats 배들이 아 Approach 강세도 있죠 Approaching 접근해요 pier 항구로 탈락 배들은 여기 정박이 돼 있지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탈락이고요 부두라고 할 때 pier 도 있지만 이런 거 알아주세요 pier port 이것도 항구고 하버 이것도 항구고 항구고 그 다음에 dog 이것도 항구예요 이런 식으로 토익에서는 똑같은 사물을 다른 명칭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어들을 정리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펄트 1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 비 비잉 피피해서 비잉을 조심하는 거 그 다음에 딴딴딴 때려주는 거 잡아내는 거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세모 처리하는 거 한 문제 어려운 거 두 개 이상 안 나오니까 과감하게 세모 하시고 나머지 것들을 갖고 OX를 해서 풀어나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결을 할 거고요 펄트 2로 좀 넘어갈 텐데 2는 어렵죠 2는 30문제나 돼서 난이도도 높고요 워낙 빨라요 성우들이 뭐가 그렇게 급한지 굉장히 빠르게 내뱉기 때문에 사운드를 빠른 사운드에 익숙해지시는 것도 좋아서 요즘 나오는 책들은 또 음원들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거든요 제가 요즘 강의하는 강의들도 좀 빠른 강의들을 많이 하는데 2015년에 찍은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이겠죠 펄트 1은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펄트 2는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보기를 아무리 잘 들어도 질문을 놓치면 끝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가 있거든요 평소에 여러분이 정리할 적에 질문들을 많이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반복 청취가 중요한 건 맞는데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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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셔야지 들으면서 외우는 게 힘들어요 전혀 모르는 걸 여러 번 듣고 그 뜻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고 지금은 일단 눈으로 보고 외운 다음에 사운드로 다시 익히는 게 올바른 순서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기는 청크로 청취하다 그랬는데 이 청크가 뭐냐면 덩어리를 얘기하거든요 예전에는 음운사 음울문 같은 경우는 후만 들으면 거의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후에 대한 답으로 사람 아닌 것도 뜨고 사람이 두 개 이상 뜰 수도 있어서 덩어리로 들어야 돼요 세트로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중요한 덩어리들은 좀 미리 외워두자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외우는 거죠 Do you want to 이렇게 세트로 원하세요? 권유할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트를 외우는 건 단어를 외우는 거고 Do you want to를 외우는 건 청크를 외우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Why don't you라는 말이 있거든요 Why don't you 여러분이 why를 외우고 don't를 외우고 you를 외우는 게 아니라 세트로 외우는 거죠 이게 뭐냐 뭐뭐 하지 그래 라는 권유문이 됩니다 되게 많아요 How do you like?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때요? 이런 뜻이 되고 What do you think about? 이런 것도 어때요? 이런 청크들을 따로 정리해서 외울 게 아니라 문제 풀 때마다 역으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이로 보고 외우는 건 눈으로는 알지만 들으면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문제를 통해서 사운드로 정리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문제집을 많이 풀었는데도 투과 약하신 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문제만 푼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살을 빼야 되는데 이분은 뭐만 하냐면 체중계만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충격요법이 오죠 100개를 풀었는데 60개만 맞았어?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무게가 100kg야? 그냥 가는 거야 또 한 번 달아보죠 그러면 안 느는 거고요 뭔가 틀린 문제든 맞는 문제든 정리를 해가야 느는 거예요 내일 시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공부를 계속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 LC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오답을 제거하세요 정답보다 더 중요한 건 오답 제거다 함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오답에도 유형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어떤 유형이 있느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발음 비슷한 건 제거해라 카피가 들리면 최소 커피 같은 게 들리는 보기는 제거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전형적인 함정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일 시험장 갔는데 점수대가 낮으면 진짜 안 들려요 이렇게 번호만 들리거든요 21 와와와와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기적처럼 커피가 들릴 수 있겠죠 와와와와 카피 그러면 보기 중에 와와와와 카피 그러면 너만은 죽어 그렇게 하고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들었으면 그 발음이 들어있는 보기는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주어불일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유 라는 주어를 들은 거죠 아유 하고 뒤에 또 안 들려요 아유 그럼 너라는 걸 들었잖아요 그럼 대부분 I라고 나와야지 이게 희나 쉬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를 안 맡겨주면 함정이 돼요 우리말로 하면 너 토익 공부 잘하니? 제 동생은 잘합니다 그럼 안 된다고 너에 대해서 물었지 이 동생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니까 조심 그 다음에 이건 스킬인데요 의문사 의문은 예스 노로 답하는 거 거의 오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오답의 유형들을 알아두는 것도 청취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답이 잘 되는 것들도 있어요 100%는 아니죠 80% 무슨 얘기냐 질문을 완전 놓친 거예요 기침을 또 한 거지 201을 놓쳤어요 A부터 틀려 포기하지 말고 A, B, C 중에서도 답이 잘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어떤 게 있느냐 많이 하시는 모르는 건 제가 아니다 I don't know 모릅니다 또는 확인해 볼게요 체크죠 find out 알아볼게요 물어볼게요 이런 말들은 답이 되게 잘 돼요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찍으세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딱 들었는데 해석이 돼요 근데 A에 에스크가 있어 근데 해석상 안 돼 그럼 제거하는 게 좋고 전혀 질문을 못 들었을 때 써먹는 거죠 이 스킬은 두 번째 둘 다 괜찮다 이건 선택 의문에서 많이 나와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럼 둘 다 괜찮아요 I don't care 상관없어요 Either 둘 중에 다 좋아요 이런 것도 답될 수 있고요 되묻는 거 이거는 80% 한 70%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을 올리면 답이다 그래서 아주 정말 안 들린다 네 그럼 이런 걸 하시면 되죠 27 워워워워 하나도 안 들려요 A 워워워 B 워워워 C 워워워 하면 C를 찍어요 끝을 올리면 답이 잘 되니까 이런 거는 안 들렸을 때 쓰는 거지 남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0개의 반문이 나온다면 평균 7개는 정답 3개는 5답 그래도 확률 높은 걸 찍는 게 좋다 모른다는 거의 90%다 10개 중에 9개는 다 1개 정도는 틀릴 수 있지만 문제 풀어볼까요 오늘 5문제를 준비해왔고요 다양한 의문 분들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펄2는 질문에 살고 질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보기는 대충 들어도 되는데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 포인트를 딱 갖고 가야 돼요 의문사면 의문사를 딱 잡고 선택이면 선택의 후보를 잡고 제안이나 청유면 승낙 거절을 준비하고 들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야 돼요 O, X 하세요 다 듣고 풀지 말고 모르면 세모 아니면 X 이렇게 도전 다섯 개 연속으로 풀어보고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Number 11 I'll send it to her B As soon as possible C Every morning Number 12 Aren't you coming back to the office today? A I worked late last night B No, I will go home from there. Mary might be coming. Is Anna working on the final draft, or has she already finished it? She hasn't finished it yet. I didn't see the final draft. She worked really hard on it. You submitted an application for a loan, didn't you? A. Please fill out this application form. B. I opened a bank account. C. Yes, I have already been approved. Number 15. Could you make a copy of the first page? A. I came here first. B. 9 to 11 pages. C. Sure, is one enough? C. Part 1에 비해서는 훨씬 어렵겠죠. 왜냐하면 문장 구조가 정확하게 명사, 동사, 명사 이런 Part 1이 아니라 얘는 다양하거든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두 번째, 함정을 되게 많이 넣어요. 세 번째는 소리 자체가 음음문이거나 되게 빨라지는 경우들은 연음되면서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Part 2는 진짜 사운드로 연습하셔야 돼요. 글자로 보고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소리로 듣고 외우려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도 청크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토익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표현들 다 덩어리로 외우고 있거든요. 강제로 한 것도 있고 수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워낙 하니까 외워진 것도 있어서 저는 2가 쉬운데 여러분도 어려우실 겁니다. 저처럼 많이 듣지는 못하시니까 평소에 강제적으로 덩어리로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같이 해볼게요. 물론 내일 시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Part 2 공부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니까 들어갑니다. 11번. 이게 세 덩어리인데요. 이것도 3의 법칙. 딴딴딴인데 어떻게 세길까요? 세게 들어가야 돼요. how often? 음운사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delivery man, 그 다음에 come이에요. 굳이 보여드리면 이런 거 안 들려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뚝 떨어져요. does the delivery man come? 주어, 동사, 음운사죠. 이 세 개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빈도를 나타내는 how often에 대한 답이 잘 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아, 이거 발음 두 개예요. how often 하셔도 되고 이 발음 해도 돼. how often 해도 돼. how often? 오케이? how often? 오케이. 이거 세 가지 있습니다. 의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every, momma, ma다. 빈도죠. everyday 그러면 매일매일, every year, 매년. 그 다음에 times 계열이 있어요. one time, 한 번, two times, 두 번 이런 거. three times 이런 거 있고요. 세 번째는 한 번이라고 할 때 특이하게도 once라는 말을 쓰셔도 되고요. 두 번이라고 할 때 twice를 써도 돼요. 세 번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패턴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다시 how often? 내일 한두 개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every, momma, ma다. 두 번째는 one time, two times, time 계열. 마지막으로는 once, twice입니다. 오케이. 해볼게요. I'll send it to you on. I'll send it to you on. 오가 없다. 그리고 연음돼요. send 이제는 send 이렇게. 제가 보낼게요. 아니, 보내는 건 좋은데 얼만큼 자주 오냐고요. 두 번째, come하고 send은 전혀 다른 동작입니다. as soon as possible. 이거는 when에 대한 답으로 외워두세요. 짝꿍이 딱 있는데 얘는 가능하나 빨리. 음운사들은 다 자기 짝이 있어요. 이것도 발음이 얘가 같거든요. as soon이 아니라 얘가 날라가요. as soon이 되고 자음 모음이 붙어. 발음이 as soon as possible 외우면 안 되고 엘씨 공부할 때는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세 덩어리. 바꾸세요. 문법 할 때는 as soon as possible 접속사라 주어동사 이런 거 하셨죠. 됐고요. 엘씨는 그냥 as soon as possible이 아니라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리듬을 갖고 통째로 외워둬야 들립니다. 두 번째, every morning. 맞죠? 아침마다 했으니까 아까 every는 답이 잘 된다고 했으니까 합격. 두 번째, 과감하게 가서 미련 가지만 안 돼요. 틀려도 좋으니까 빨리빨리 버리고 다음 거 살리시면 돼요. 문제는 100개나 되기 때문에 한두 개 틀려도 티는 안 납니다. 아주 고득점을 노리지 않는 이상은 틀리는 거 너무 기죽지 말고 빨리빨리 제거하세요. 열 두 번째, 어렵다. 한 번 더 할게요. 세 개 들어야 돼요. 일단 안 추는 별 뜻이 없어요. 비동사는 뜻이 없어서 안 추는 됐고 coming back to 들었고 office 들었고 today 이렇게 세 개 들었거든요. 해볼까요? 제가 들은 게 맞는지 한 번 더 해볼게요. 스크립 없이 하는 거예요. 보고하면 안 되고 aren't you coming back to the office today? 이렇게 저처럼 들으면서 aren't you coming back to the office today? 안 추는 버려라. 비동사는 뜻이 없으니까 coming back 돌아오다 또 안 들려요? 더 안 들려요? office today? 이렇게 되겠죠. aren't you coming back to the office today? 이렇게 리듬을 갖고 그러니까 이거 난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부정어문은 그래서 돌아오면 yes고 아니면 no예요.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돌아올까요? A I worked late last night 한 번 더 할게요. 세 개 들으셔야 돼요. I worked late last night I worked 이랬습니다. late 늦게 last night 어젯밤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시제가 안 맞아요. 오늘 얘기지 어젯밤 얘기는 하지 마. 두 번째 B No. I will go home from there 세 개 들었어요? No. 아닙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go home. 집에 갈 거예요. 어디서? 거기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안 돌아오고 바로 퇴근할 겁니다. 정답이죠. C Mary might be coming 이건 Mary의 섹스예요. 주어버리지. 너에 대해서 물었는데 삼자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제거려요. 그러니까 질질 끌면 안 된다. 그래서 내일 시험장에서는 살생부를 잘 아니면 바로 제끼고 굳이 끝까지 듣지 마. 왜냐하면 뒤에 꽤 비슷하면서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13번으로 갑니다. Is Anna working on the final draft or has she already finished it? 이게 이제 선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좀 요즘은 덩어리가 길게 나오는데 Is Anna working on the final draft or has she already finished it? 일단 해드릴게요. 일단 해드릴게요. Is는 됐고요. Anna가 중요하죠. Anna. 스크립 없이 갈게요. Anna는 여자. She로 받고 그 다음에 draft라는 게 있어요. 이게 초안인데요. First 같은 거 붙이면 초안이 되죠. 다시 보여드리면 Is보다 Anna, working, under 이런 거 안 들리고 final, 아 여기서는 final이구나. 최종분이겠죠. 그 다음에 all 됐고 has 안 들려요. she도 됐고 already도 부사 됐고 finished it. 연음. 자음번. finished it이 아니라 finished it. 이렇게 붙어요. 다시 들어볼게요. 세 개 들으셨나요? Is Anna working on the final draft Anna, working, final, draft 지금 작업 중이에요? 아니면 Has she already finished it? Has she already without finished it? 궁금한 건 뭐냐면 작업하고 있니, 끝냈니 라는 얘기인데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A She hasn't finished it yet. 정답. She hasn't finished it yet. 조금 조심하실 건 선택은 똑같이 나와요. finish은 finish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end of the T 발음이 되게 약해서 발음은 she hasn't가 아니라 hasn't t를 발음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She hasn't finished it. 여는 중요한 건 has는 has로 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구분은 이 니은 사운드에 있습니다. has냐 has냐 안 끝났대요. 여전히 하고 있대요. 이걸 고른 거죠. 여전히 작업 중이다. 두 번째 그럼 B는 왜 안 될까요? B I didn't see the final draft I didn't 하는 순간 탈락. 왜냐하면 너는 Anna가 아니잖아. 설치지 말라고. 넌 꺼지라고 했지. I 탈락. 주어 부릴지. 이거 잘하셔야 돼요. 삼자 주어일 때 She로 받아주고 히로 받아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She worked really hard on it. 이건 되게 어렵게 된 거죠. She는 맞는데 그녀가 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건 좋은데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궁금했던 건 시제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작업하고 있냐 그랬는데 열심히 했었다. 그건 알겠는데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걔는 아직도 토익 공부하니 아니면 마음이 아프네요. 너 아직도 토익 공부하니 아니면 끝냈니 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끝냈는지 아니면 못 끝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나아. 정확하게 끝내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해 준 거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거랑 자신감이 없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는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후회 없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합니다. 14번 빨라요. 주어부터 시작하는 건 어쩔 수가 다 들으셔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한 번 더 할게요. 참외 법칙이잖아요. 세 개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유 전 들어갔어요. 유, 네가 서밋 제출했니 애플리케이션 폼 폼을 마지막에 론은 사실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유, 네가 서브밋인데 앞으로 당겨 서밋처럼 말해 서밋 이렇게 서밋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신청서 냈어 그 다음에 포로 론의 론은 대출금 대출 디든주 이런 건 버리세요. 부관 뜻이 없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복습하실 때 이거 딱 버리고 듣고 쉐도잉을 하면 좋거든요. 다시 갑니다. 유 서밋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론 이렇게만 하세요. 폴 이런 거 몰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 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들만 세 개 따라 하시면서 적응만 하시면 되거든요. 냈을까요? A 이거는 간단하게 스킬로 풀어낼게요. 어떻게 풀면 되냐 플레이스는 명령문이라 앞에 주어 유가 생각되어 있는데 유로 물었을 때 유로 하잖아. 이거 주어 부를지. 내가 먼저 물었는데 나한테 명령하면 안 돼. 필라웃이 나온 이유는 이것도 너무 똑같고요. 동일 단어를 쓴 것도 부담스럽지만 주어가 안 맞습니다. 두 번째 B I opened a bank account I opened a bank account 어 I는 괜찮아요. 근데 제출하고 오픈은 약간 차이가 있고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통장을 개설하는 거랑 론 신청서를 내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전혀 다른 약간 동문서답인데요. 아무래도 론이 나왔기 때문에 은행을 조금 추론하게끔 한 것 같고요. C는 C Yes, I have already been approved. 3개 들었어요. Yes, I have been 잘 안 들리지만 approved 이렇게 들리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네 이런 아이로 잘 받았죠. 제가 이미 뭐가 됐다고요? Have already been approved 상대 뒤입니다. 승인까지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는 제출도 했고 승인도 했다니 너 토익션 봤니? 네 이미 고득점 나왔거든요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 B보다는 C가 훨씬 더 나아 보이죠.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15번 뭐가 나올지? Could you make a copy of the first page? 다시 할게요. 이거 3개 들으셨나요? Could you make a copy of the first page? 빨라요. Could you make a copy 그 다음에 first page 이렇게 3덩어리로 들었어요. 그 주 부탁할 때 쓰죠. U 발음 앞에 D는 주 그 주 그 다음에 make a copy 거의 수거 같은 표현이죠? 무슨 뜻? 복사하다 그 다음에 오브 더 안 들리고 first page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세요. 그냥 외울까요? 복사 좀 해줄래요? 그게 영어로 뭐라고요? 다 같이 해보면 그 주 make a copy 그 주 make a copy 약간 스피킹 수업처럼 하셔야 돼요. 나중에 토스트 가면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예요. 토익 할 때 미리 토스트 공부를 한다. Who do you make a copy 오브 더 근데 토스트에서는 오브 더 를 써야 되지만 우리 LCS에서 그냥 first page만 알면 돼.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만 더 해주면 되겠죠. 디테일한 것들은 토스트 할 때 하면 되고 지금 상황은 크게 크게 들어라. 한 번 더 할게요. Could you make a copy of the first page? 승낙 아니면 거절. Hey I came here first I came here first 잠깐만 I came here first 이것 때문에 나왔구나. First first 제가 하나 해드릴 건 마지막에 잘 들렀던 표현을 또 다시 반복하면 거의 오답해요. 우리말로 하면 여기 처음 왔습니다. 아니 여기 처음 온 건 알겠는데 복사 좀 해달라고. 무서운 답이죠. 9쪽부터 11쪽까지 네가 왜 나한테 이런 걸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복사해달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아는 거. 첫 번째 걸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짜증날 것 같아요. 제가 학생한테 이거 1페이지 좀 해라.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너무 약간 좀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답은 C인 것 같아요. 어렵죠? Sure 다음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대묻는 건 답이 잘 되요. 한 번 더 할게요. Is one enough 이렇게 올라갔죠. 그치? 물론 해드릴게요. Is one enough 하나면 돼요 라고 했기 때문에 대묻는 건 답 잘 되고 이때 하나는 아마 한 장만 부탁한 거긴 한데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만 해드리면 돼요. 이거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 쿠주에 대한 답을 Sure 잘 떨어졌기 때문에 승낙을 잘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 물론 다양한 의문분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 하는데 중요한 건 딴 딴 딴 세 덩어리로 듣기 두 번째 오답을 과감하게 제거하기 그리고 비슷한 발음 같은 건 제거하는 게 좋고 주어는 일치시키는 게 좋고요. 대묻거나 모른다고 하는 것들은 일단 답이 될 확률이 일단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시면 조금 발음이 빨라도 아주 망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실력을 발휘한다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펄2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이제 저희는 펄3,4로 가서 그거 문제 요약하고 들으면서 실시간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요령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3로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펄2 같은 경우는 질문들을 잘 듣고 OX를 잘해야 되니까 펄2,1,2는 솔직히 읽어야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스닝 갖고만 승부하는 건데 근데 펄3,4는 청취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문제의 요약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게 관건이긴 한데요. 문제를 얼만큼 잘 여러분이 판단해서 요약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60개나 되기 때문에 사실 비중으로 따지면 펄2보다 훨씬 비중이 높거든요. 펄3,4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요약한다. 여기서 승부의 반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듣는 데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문제와 보기를 어떻게 미리 잘 요약해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약간 성패가 좌우가 되죠. 그래서 잘 들리는데 꼭 답을 놓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청취만 하면 잘하시는데 문제를 보면 멀티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문제 요약하는 방법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게 세 문제이긴 한데요. 양이 많잖아요. 나오는 문제 유형이 열 개가 채 되지 않아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주제, 세부상, 넥스트 문제, 요청당부 그런 문제들의 모양들을 미리 외워둔다면 시험장 가서 거의 이미지로 보면서 빠르게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게 키워드 파악하는 거랑 답이 어디쯤 뜰 건지 파악하셔야 돼요. 특히 키워드는 어떤 게 키워드냐. 문제 중에 시간 되게 중요해요. 장소, 고유명사, 숫자, 삼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키워드가 됩니다. 그 키워드가 다시 지문에 나오면서 답을 끌고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위치 선정은 이런 거죠. 문제점이라든가 장소, 주제, 직업 이런 건 다 앞에서 떠요. 위치가. 두 번째 넥스트, 제안당부, 해결책 이런 건 끝에서 뜨거든요. 그런 어떤 순서를 정하고 노리고 듣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별로 키워드라든가 위치 선정하는 연습이 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들으면서 바로 구하는 거. 이게 뭐 3, 4의 로망인 건데 이게 뭐냐면 다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답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중간에 OMR 용지에 마킹할 시간은 없으실 테니까 문제지에 살짝살짝 답들을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약할 때도 문제지에 동그라미 치거나 한국말로 요약하셔도 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들으면서 바로바로 체크하는 거. 보통 우리가 이걸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다 듣고 종합으로 세 개를 뿌리는 개념이 아니라 위치 선정하고 답이 들리면 순간적으로 답을 찍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멀티를 하는 것들을. 이게 잘 되면 이게 되겠죠. 거기에 이제 직청직해 능력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만 잘 본다고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잘 보는 게 확실히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세 번째, 배경 지식 중요합니다. 원투하군 틀리게 뚜리포는 나오는 지문의 내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답을 놓치면 안 들리면 보기하고 문제를 잘 보면 답이 보이는 문제들이 2, 30% 정도 돼요. 예를 들면 비행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물론 들어와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날씨가 답이 될 확률이 높고요. 차가 막히는 이유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공사나 행사나 사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문마다 정해져 있는 틀들이 있거든요. 내용이 그런 어떤 흐름을 잘 아시고 배경 지식이 있다면 잘 읽어보면 답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지문들의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두시는 것도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은 펄3 부분에서 두 지문 펄4에서 두 지문 이렇게 총 네 지문을 볼 거고요. 네, 할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문제 요약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41번 문제를 읽어주잖아요. 41 이거 읽어줄 때 여러분은 41을 풀면 안 되고 44로 가야 돼요.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결국 41번 언제 푸느냐? 들으면서 초반에 구합니다. 첫 번째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들으면서 구하고 이 문제를 세 개 읽어주는 타이밍에 그 다음 문제 세 개를 읽으셔야 하니까 제가 화면 넘겨드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펄3,4는 핸드아웃을 출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력하셔서 핸드아웃 우리 특강 페이지에 있거든요. 문제 핸드아웃은 출력하신 다음에 동그라미 쳐가면서 실전처럼 하시는 게 좋고 최대한 다음 지문들을 빨리 보는 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거 세 개 요약하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문제제에 쓰셔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문제를 다 안 읽어요. 저는. 이 문제는 얘만 보여요. 펄포즈가 들어가면 주제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거죠. 저는. 이미지로. 주제야. 주제는 대부분 초반에 뜨고 두 번째 동사 명사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 의문문이 초반에 뜨면 그게 주제문이에요.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 요청하는 정보인데요. 분명 여자분이 뭘 알려달라 그럴 거예요. 물어보는 게 있겠죠. 여자가 물어보는 거. 요청하는 거. 뭐 주세요. 그럴 때 그 의문문을 누리시면 돼요. 뭔가 달라고 요청하는 의문문이 나가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여자가 남자한테 말하는 거니까 이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네요. 순서상 마지막 문제니까 여자의 끝대사를 다 들으셔야 돼요. 여자의 마지막 대사를 듣고 맞는 보기를 찾으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해볼까요? 도전. questions 41-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morning. i purchased some wooden blinds on your website nearly two weeks ago. i paid for express shipping but the package hasn't arrived yet. i'd like to know what's happening with my goods. i can certainly help you with that sir. could you please tell me the invoice number that appeared on your confirmation email? of course it's 617-336 and my name is gary clayton. oh i see the problem you ordered custom-made blinds instead of those in our regular stock. producing custom orders takes an additional 10 days so that's why you haven't received your blinds yet. however it looks like they're scheduled to arrive at your home on friday. number 41 what is the purpose of the call? number 42 what information does the woman request? number 43 what does the woman tell the man? questions 44-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y george i saw you at the hardware store. are you planning on doing a home improvement project? hi emma. actually i was thinking of repainting the exterior of the house. it hasn't had a new coat of paint in several years and the paint is starting to fade. well it is an old house. if you need more supplies i remember seeing a coupon in the sunday newspaper the other day. i'll go and check if i still have it. that would be wonderful. i thought i had everything i needed. but i can't find my paintbrush anywhere. i'm probably going to have to make another shopping trip. number 44 what are the speakers discussing? number 45 what does the woman offer to do? number 46 what does the man say he needs to purchase?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ello this is gary wallace from highwood manufacturing. you helped us to plan our company's 10th anniversary celebration last year and we would like to talk to you about organizing a banquet for our chairwoman who will be retiring in two weeks. we particularly like the pasta dishes you provided last time. we would like to have a similar menu this time too. however we would prefer a formal dinner rather than a buffet so would you be able to provide waiters and with the waitresses. additionally although we do not need a live band we would like to have a dj. please call me back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to let me know approximately how much everything will cost. thank you. number 71 what kind of event is being planned? number 72 what does the speaker want to have included? number 73 what does the speaker ask the listener to do?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attention passengers it seems the bus's engine is overheating i've already called the staff at the bus garage and they will dispatch a replacement for us. this delays the next part of our tour slightly but your safety is important to us. instead of staying on the bus you're welcome to take a stroll and browse the shops around here while you wait. however we do ask that you remain in this neighborhood. the driver and i will move your luggage to the new bus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please be back here by 10 30. that will get us to the sunrise botanical gardens by 11 30. about 30 minutes later than originally planned. thank you for your patience. number 74 what from? 이거 문제 읽어주기 전에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74번 읽고 74번 보면 기억이 안 나요 이미 지문은 다 지나갔고 전체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초반에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들으면서 쫓아가는 그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해주실 거냐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41번부터 좀 볼까요? 중요한 게 예라고 했죠 주제는 앞에 뜰 것이다 보기를 보는데 보면서 듣는 게 힘드시면 주제라는 것만 생각하고 들으셔도 홀드가 돼요 주제가 딱 들리거든요 많이 지문을 보신 분들은 물론 보기를 보면서 들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버릴 걸 잘 버리셔야 되는데 일단 인사는 버릴게요 이런 게 사실은 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들으면 좋긴 해요 예를 들면 동사 명사대로 들리니까 이건 버리지만 공부할 때도 이렇게 I purchased 샀죠 뭐를? some wooden blind blind가 창문에 다는 블라인드입니다 나무로 된 거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되게 비싸요 플라스틱은 되게 싸거든요 원목으로 된 건 되게 비싸요 샅댑니다 이게 문제죠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패키지 그 다음에 hasn't가 아니라 아까 썼죠 hasn't 그 다음에 arrived 강좌가 뒤쪽에 있습니다 이거죠 문제가 지금 the package 내가 산 게 hasn't 잘 안 들리고 arrived yet 결국 여기까지만 들어도 거의 나온 거거든요 주문한 게 제때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한 거니까 보기 내게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빈 거예요 주문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뒤에 더 들어보면 이것도 나옵니다 shipping but the package hasn't arrived yet I'd like to know what's happening with my goods I'd like to know 덩어리 알고 싶습니다 what's happening 무슨 일인가요 이게 1번 chunk 두 번째는 what's happening 2번 chunk 마지막 chunk는 with my goods 내 상품에 이렇게 평소에 덩어리로 듣는 연습들을 하시면 직청직해가 훨씬 더 잘 되겠죠 토익의 약간 상식이긴 한데 보통 이제 토익에서 주문을 하면 제때 오지 않는다 이런 게 상식이거든요 계속 갑니다 그럼 여자가 이제 뭘 알려달라 그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문문이 답을 끌고 나오는데 could you 다음에 답이겠죠? 뭘 알려달라요? could you tell me the invoice number that I've heard of you? 그렇죠 tell me the invoice number that I've heard of you? 전혀 몰라도 뭘 들어요? invoice number 이렇게 나왔습니다 송장 번호 알려주시래요 invoice number 여기서 정답은 B 그러니까 길목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쫓아가면 안 되고 질문을 쫓아가지 않고 기다려요 의문문이 뜬다 뜬다 invoice number 거기서 문제만 봐주면 답이 나오니까 이제 노릴 건 마지막 여자 대사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쓸데없이 번호 같은 거 듣고 집중하면 안 돼 큰일 나 진짜 이 보이스 번호가 몇 번이나 나오면 정말 대박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분이 처음에 얘기한 게 you ordered 다음에 custom made 이런 거 알아주시면 좋죠 custom made는 맞춤형이죠 여러분이 막 디자인 같은 걸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건 지금 보시면 여기 나오죠 you ordered custom made blinds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요 쓰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맞춤형을 제작하는데 얼마가 더 걸린대 이게 답인 거예요 producing 동명사 주어져 custom orders takes 시간 걸리다 additional 강세 뒤에 있고 10 days 이렇게 올라가요 이분이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주문이 지금 안 오는 이유는 네가 맞춤형을 했기 때문에 열흘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 4개 중에서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게 뭐냐면 예지 어떤 특정한 서비스가 뭘 받았냐면 custom made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extra가 뭐하고 변환이 돼 들어갔냐면 additional하고 변환이 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araphrasing이 된 어떤 10 days가 타임이 된 거거든요 보기들이 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면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전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제 보기를 잘 보고 답을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부분적으로 어떻게 찍어내느냐가 내일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하는 관건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디스커싱 주제입니다 talking about이나 디스커싱이 what하고 결합되면 주제 찾는 문제 주제 찾는 문제가 아까 purpose도 있었고 디스커싱도 있었죠 초반에 뜨는 명사 또는 의문문 노릴게요 두 번째 여자분이 뭔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뭐 해드릴게요 그럴 거예요 여자의 중간 대사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는 대사를 찾아볼게요 세 번째 남자분이 말하기를 뭐를 구매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거죠 뭐가 구매가 돼야 될까? 노리시면 되는데 찾아볼까요? 도전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야 소유 봤어요 어디서 하드웨어 스토어는 뭐냐면 철물점 I saw you at the hardware store 주제는 아니죠 널 철물점에서 봤는데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처음에 뜨는 의문문은 거의 주제문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면 Are you planning?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거 이건 그냥 의문문인 거고 doing도 됐고 home improvement 이 명사가 중요해요 home improvement가 뭐냐면 집을 개조하거나 레노베이션 하는 걸 얘기합니다 미국 프로그램 중에 저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저씨가 나와서 집 막 페인트 치라고 이런 거 보여주고 뭐 이런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도 생각이 나는데 home improvement 이걸 제일 잘 받은 게 뭐냐면 이거죠 레노베이션이나 수리하는 거 더 좋게 만드는 거 변환이 잘 되어 있네요 추가 문제 하나 드려볼까요? 이 남자분 구체적으로 어떤 home improvement 계획이 있어요? 어렵죠? repaint 페인트를 다시 칠해요 exterior interior의 반대 외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뭘 생각하고 있냐면 repainting exterior 그 다음에 of the house 올라가요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표현한 부분들을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계속 페인트 얘기를 합니다 페이드 같은 건 색이 바라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여자가 좀 제안을 하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자분이 쿠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쿠폰을 신문에서 받는데 I'll go and check if I still have it 그쵸? 여전히 갖고 있는지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이분이 제일 하고 싶었던 건 remember 기억하는데 스윙 봤어요 쿠폰을 어디서 Sunday news 신문에서 봤는데 제안하는 거예요 I'll go check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if I는 잘 안 들리고 still도 됐고 have it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뭘 제안하냐면 쿠폰을 제가 보면 그거를 드릴게요 이게 좀 착하잖아요 토익에 나오는 분들이 다 착하긴 한데 그럼 이렇게 되면 보기 내게 중에서 제일 좋은 건 C 쿠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하겠죠 나 이거 사야 되는데 잘 됐다 쿠폰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것만 노릴게요 남자가 뭘 사야 할까요 문장을 다 못 들어도 남자가 마지막에 던지는 명사만 한번 노려봅니다 제가 계속 멈추는 이유는 여기서 물건 하나를 잡았냐 I thought I had everything I needed but I can't find my paintbrush anywhere 그래서 I can't can't가 can't 영국식 I can't 찾을 수가 없었대 뭐를 find 다음에 paintbrush입니다 결국은 붓을 못 찾았다는 얘기죠 paint를 쳐야 됩니다 I can't find my paint and the meat paintbrush 이거 하나만 들었어도 물건이니까 보기 내게 중에 제일 좋은 건 페인팅하는 장비가 없으니까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잘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펄4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펄4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노리는 걸 잘하셔야 돼요 다 듣고 푸는 게 아니라 다 듣고 기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 다행인 건 펄3보다 4는 단어가 어렵고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순서가 좀 그대로 문제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펄3 같은 경우는 순서가 많이 바뀌거든요 문제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4는 그런 경우가 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노리고 풀기는 더 편하다고 하거든요 71번 어떤 종류의 이벤트일까요 맨 처음에 나오는 행사만 잡읍시다 조심하실 건 함정이 뜰 수도 있어요 이전 행사라든가 앞으로 있을 걸 찾아야 되는데 예전 거 이런 걸 줘서 많이 함정을 팝니다 두 번째 뭐가 포함이 되길 원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꼭 포함이 됐으면 하는 게 있나봐 행사를 진행하는데 문제 서로 연결고리가 있죠 행사를 준비하는데 뭐가 포함이 됐으면 좋을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요청 당국 마지막에 명령문 이게 연결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자기소개를 디스잇으로 하면 대개는 전화입니다 이 사람의 소속은 필요가 없고요 아직까지는 어떤 행사인지 얘기를 하지 않았죠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과거 시대잖아요 이게 You helped 함정을 파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 도와줬잖아 뭐 하는 걸 도와줬어요 여기서 너무 일로 들어가신 분 많죠 근데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속을 수 있는 함정 저처럼 이런 걸 많이 당해본 사람은 안 속는데 보고 들어가셨죠 A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전에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last year 작년 거고요 올해는 다른 행사를 할 겁니다 책에 들어야 돼요 반퀷 그 다음에 체어머맨 회장님이죠 여장가 봐요 체어맨이 아니라 어떤 연회를 준비하는데 이 의장님 이 회장님 어떤 분이세요 Who will be retiring Who will be retiring 그러니까 보여드리면 이걸 함정으로 하나 팠죠 근데 왜 안 되냐면 계획하고 있던 게 아니라 작년 거고요 작년에 아마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되게 만족을 했었나 봐요 우동와이 2 덩어리입니다 원합니다 뭐를 talk 2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도 덩어리 about 다음에 organizing 준비합니다 올해 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서부터죠 반퀷 1번 체어머맨 2번 Who will 필요 없고 뭐라고요 retiring 3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은퇴하는 회장님을 위한 파티니까 은퇴 파티로 봐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답은 D가 더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번 파티에는 꼭 뭐를 넣었으면 빨리 구한 다음에 내려오셔야 돼요 계속 확인하고 있지 말고 이번에도 파스타 같은 메뉴 원하는데 꼭 포함이 돼야 될 게 있잖아요 어떤의 답 however 다음의 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렵다 발음이 다시 갈게요 어렵죠 prefer 더 좋아합니다 더 원합니다 뭐를 포멀 디너 그냥 일반적인 디너가 좋대요 어떻게 보면 약간 격이 있는 디너죠 어떤 것보다는 rather than 뭐 보다는 buffet 보다는 그러니까 뷔페식이 아니라 코스식처럼 먹겠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뷔페보다는 이렇게 단 메뉴로 가는 게 어쩌면 조금 더 포멀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너무 빠르긴 한데 다시 들어볼게요 제가 들은 것은 뭐 에이블투 이런 게 들리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웨이트하고 웨이트리스입니다 결국은 뷔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서 그냥 먹으면 되죠 저도 미친듯이 먹는데 어떤 분들 보면 뷔페에서 되게 오래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홍진건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좀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먹는 게 정해져 있는데 앞에 약간 기름기 많고 이런 걸 먹어요 그래서 오래 못 견뎌요 그래서 이렇게 뷔페 같은 데 가면 한 시간 이상 잘 못 먹거든요 어찌됐든 그게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순서도 있고 토익도 순서가 있습니다 보기 4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얘기했죠 서버들이 필요하다 웨이터하고 웨이트리스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세트예요 우주 비에이블투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프로바이드 이거 안 들려도 웨이트리스하고 웨이트리스 잘 들렸잖아요 남자 웨이터 여자 웨이터 계속 갑니다 이제 노릴 것 딱 하나 뭔가 명령을 할 거예요 라이브 밴드 같은 게 함정이죠 우리가 비록 라이브 밴드는 필요 없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없다는 거죠 들린다고 C 같은 거 찍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마지막에 플레이스로 연결되잖아요 다시 DJ는 필요하네요 공연은 아니지만 음악을 틀어줄 사람은 필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얘기죠 콜미만 들으면 불안하고 니 편할 때 가장 빠르게 알려주세요 덩어리 그 다음에 부사버리고 how much 이게 포인트 얼마냐는 얘기죠 다 합쳐서 결국 견적을 달라는 거니까 보기 4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예죠 DJ 같은 거 듣고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DJ 연락처를 왜 달래요 여기서 다 알아서 해줄 텐데 필요하다고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은 안 하겠죠 좋습니다 74번 문제점의 동그라미 순서상 문제점을 나타내는 문제는 초반에 뜹니다 앞부분을 노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것도 요청 당부잖아요 명령문 노리면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돌아오는 시간 이거 조심하셔야죠 토익은 항상 시간을 여러 개 주면서 헷갈리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린다고 찍으면 안 되고 반드시 돌아오다 근데 토익에서는 보통 리턴이 뜨면 이런 걸로 바뀌죠 비 백이나 컴백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이렇게 패럴프레이징 되는 표현을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정이 되는 시간도 어떻게 여러분이 제껴내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단위네요 두 개 들으셨나요 버스 엔진이 뭐라고요 오버히팅 히팅이 됐다는 건데 오버가 들리니까 이슴스는 됐고 버스 엔진 이슴스는 됐고 오버히팅 과열이 됐다는 얘기예요 버스가 약간 운행이 안 되겠죠 너무 과열을 시켜야 되니까 보기 내게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엔진이 너무 과열이 됐다 그래서 투하시 지금 오버히팅하고 변환이 돼 들어왔죠 가라지는 차고도 되고 아니면 정비소도 되고요 디스패치는 보내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체가 되는 엔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명령한 건 없어요 항상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은 좀 뒤처지더라도 실제로는 기다리겠다는 얘기죠 버스에 있기보다는 덥겠지 버스 안에 있으면 테이크 스톡은 거닐다 아니겠어요 펄톤에 잘 나오는 거 거닐어라 브라우저는 둘러봐라 근처를 보라는 얘기죠 그러나 버스 다음에 또 답 하우에벌 다음에 답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세게 들어야 돼요 we do가 아니라 ask ask 명령문이에요 그 다음에 you 안 들리고 remain 남아있으래요 이게 포인트인 거죠 여기 okay so you're welcome 그냥 제안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강하게 ask 하는 건 여기죠 we do ask 강조하는 거예요 두 명 본동사 앞에 있는 두 동사는 강조 완전 요청드려요 뭐를 that you remain 유지하세요 뭐를 in this neighborhood 이 동네에 있을까 멀리 가지 말라고요 좋다고 막 나비 따라 가지 말고 미친 사람처럼 따라가지 말고 근처에만 있으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항이든 버스든 간에 지연이나 연착 이런 게 돼서 머물게 되면 근처를 돌아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거든요 정답은 B neighborhood가 IRO로 잘 바뀌었죠 이제는 우리의 것 딱 하나 언제 돌아오시면 돼요 새로운 버스로 내가 러기지는 옮겨줄 터이니 답인가요 이제 끝납시다 다른 거 안 들어도 돼요 be back이니까 여기서 마무리 됐죠 B가 정답이에요 여기서 끝난 거고 어디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건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11시 반은 뭐냐면 이 식물원으로 가는 시간이거든요 이 식물원으로 이게 우리를 보내줄 거라는 얘기는 여기서 도착을 11시 반에 하려면 10시 반까지는 와야 된다 여기에서 아마도 그 식물원까지는 1시간 정도 거리가 걸리나 11시 반은 식물원에 도착하는 시간이지 우리가 여기 도착 다시 와야 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please be back 돌아오라고 한 시간은 10시 반이 더 맞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 걸 아예 전체를 듣지 않고 be back에서 끝을 냈다면 훨씬 더 유리했겠죠 이게 질질 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답이 나왔을 때 반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미리 리턴이 나왔을 때 be back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11시 반을 찍은 분들은 지금 시간이 들리긴 하는데 시간이 함정이 있다는 사항을 몰랐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11시 반만 들려서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10시 반을 듣는 연습 그리고 be back을 노리고 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3, 4는 문제를 잘 보고 키워드를 잡고 위치를 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일 시험장에 가서는 듣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다 공부한 만큼 들리는 거지만 읽고 요약하는 건 당일 열심히 하시면 훨씬 더 듣기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청취력이 좀 낮으신 분들도 3, 4는 내 하기 나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점수를 3, 4에서 또 많이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혹시 갔는데 파울 2가 되게 어렵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남들도 다 어려운 거 어디서 승부를 내면 돼요 3, 4에서 승부를 내면 되니까 3, 4만 잘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2는 좀 틀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1, 2에서 잃은 점수들을 뒤에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할 거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내일 시험장 가기 전에 오늘 제가 풀었던 우리가 같이 풀었던 그 음원을 집에 다운받으셔서 시험장까지 갈 때 집에서 들어보시면서 가세요 RC를 그냥 읽고 가면 머리 아파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오히려 LC를 조금 들어주고 가는 게 처음에 백문제품에게 도움이 될 거고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학습자료실에 가면 음원도 있지만 펄트원 어휘들 정리된 자료가 있을 텐데 다른 펄트는 단어가 별로 안 중요한데 원은 딱 그 단어가 그대로 나와 답이 되기 때문에 그 펄트원 단어들은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떤 상황별로 중요한 명사 동사를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 드리고요 화이팅 하고 내일 시험 잘 보시고 저희는 또 다음 강좌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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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